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구문이죠 더 근본적인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영혼에 than the need to be blank 자 빈칸 해야 하는 뭐뭐 할 필요성보다 인간의 영혼에 더 근본적인 어떤 것도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빈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인간에게 자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it is the intuitive force 그것은 직관적인 힘이다 자 얘는 문법적인 구조로 본다면 it is that 강조구문이 되는 거야 해석은 그냥 뭐뭐 하는 이렇게 후치수식하면 돼 자 그 직관적인 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촉발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길을 연다 삶을 바꾸는 기회에 길을 여는 것이다 it is the catalyst 그것은 총매다 for progress and personal freedom 진보와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총매이다 이걸 일으킨다는 얘기지 자 public transportation has been vital 이 대중교통은 아주 중요하여 왔다 to that progress 그 진보와 자유에 for more than two centuries 2세기 200년 이상 동안 그 발달과 그 진보와 자유에 중요하여 왔다 대중교통이 현재 완료 여러분들은 그 영화 본 적이 없을 텐데 시골에 사는 젊은이야 시골에 사는 젊은이들인데 젊은이가 아마 여자였던 것 같은데 헐리우드에서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영화 배우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미국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에서 헐리우드까지 가는 그 이제 그 고속버스를 타고 쫙 가는 거야 근데 미국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좀 사막지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 지문이 자 그래서 The transportation industry has always done more than carry travelers 그래서 이 운송산업은 항상 해왔다 자 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나르는 것 이상을 해왔다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그것은 Connect People, Place and Possibility 사람, 장소 그리고 가능성을 연결시킨다 그렇지 시골 사람이 헐리우드에 가야 영화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나룬다는 의미가 아닌 거야 인간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지 It provides access to what people need 그것은 접근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접근을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렇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And what they aspire to become 그리고 그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살려면 옷 살려면 어디 쇼핑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야 백화점 가서 사거나 버스 타고 가야지 백화점 갈 때는 멋있는 자가용 타고 가는 건가? In so doing 그렇게 해서 It grows 여기서의 It은 계속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 Growth communities Create jobs Strength the economy Expand the social and commercial network 그것은 공동체를 기르고 공동체를 키우고 직업들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강화하고 사회 그리고 상업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영식 준사역 목적우가 목적격 보호하게 돕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성취하게 돕는다 운송산업 운송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라고 자랑스럽게 다른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운송이랑 관련된 건 뭐 봐요? 이동의 인튜이 그러면 여기서 인튜이티브라는 이야기는 직관에 라는 얘기는 우리가 운송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스피릿 영혼 까지로 확장하면서 운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인튜이티브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스피리추얼 그 정신의 힘 영혼의 힘 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송에서 사장이 쓴 글인가 보지 그리고 여러분 이